일본 온도 가고 싶다. 일본 가서 나는 온천을 가고 싶어요. 온천 딱 하고 우유 한 잔 딱 먹고. 아 역시 채원 언니. 우리 공유 가고 싶어. 우리 소원이야. 그러면 보내주시지 않을까? 보내주시지 않을까? 소원이가 하는데? 이현 너 좀 귀엽다. 안 되겠다. 오늘 촬영 안 끝내야겠다. 앉아, 오늘 앉아. 앉아, 앉아. 파티, 파티. 파티, 파티. 파티, 파티, 파티. 야, 파티. 안 잘 거야, 안 잘 거야. 나 오늘 침대 안 갈래? 나 오늘 침대 안 갈래? 안 돼. 안 유팅하지 마, 이런 거 하지 마. 나 오늘 침대 안 갈래? 나 오늘 침대 안 갈래? 언니는 거의 저리예요, 지금 여기. 언니는 거의 저리예요, 지금 여기. 야, 저리 아니. 진짜 언니 너무 실망이에요. 야, 진짜 우리 다 이렇게 좀 멋있게 입고 있는 거야. 야, 너네가 그러니까 거기까지인 거야. 뭐가 거기까지야. 언니가 어디까지래, 우리가. 야, 너네가. 엠디에 있는 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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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렌다, 갈 생각하니까. 응. 아, 우리 이렇게 기차 여행하는 것도 좋겠다. 응. 한 번도 안 해 봐서 뭔가 멤버들이랑 해보고 싶어. 나도 tuck. toughest 실패하고 sustainable fashion 우리 아찔을 너무 다 see L movies finns 1,000 kg